오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4.5 받는 방법이 가장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요. 4.5 받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단과대별로 4.5 받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한 세 과목, 네 과목 듣고 4.5 받는 거랑 정말 23, 24 학점 들으면서 4.5 받는 학생들 정말 대단하죠. 한 학기를 어떻게 살았길래 4.5를 받을까 참 궁금한데 저희가 그래서 딱 두 명을 뽑았습니다. 기계공학부와 국어공문학과 그래서 공대생 한 명, 문대생 한 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 손정우 학생은 1공학번이고 기계공학부고 지난 학기 19학점 들으면서 4.5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혜연 학생 같은 경우는 1, 3학번이고 국어공문학과 20학점을 듣고 4.5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두 학생이 한 명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부터 모범생이었던 것 같고 한 명은 노력형 모범생인 것 같습니다. 누가 노력형이고 누가 원래부터 모범생인지 잘 들으면서 판단해 보시고요. 우리 이제 한 10분 정도 발표할 거예요. PT하고 각자 10분 정도 발표하고 나머지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액기스만 저희가 딱 키워드만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궁금한 것 좀 질의응답 받는 형태로 하는 게 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중간에 이따가 질의응답할 때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또 영상으로 또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고 마이크를 꼭 대고 있다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바로 이혜은 학생 이야기 먼저 듣고 그 다음 손정화 학생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국어국문학과 이혜은입니다. 오늘 지금 다들 아침부터 여기 계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이번이 마지막 세션이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내기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셨는데 정말 대학생이 되어서 보내는 시간 중에서 새내기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새내기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파석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파릇파릇한 새내기 시절이 되셨으니까 진짜 즐길 만큼 즐기면서 좋은 추억을 쌓고 더불어서 학점까지 잘 받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1학년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럼 학점을 잘 받으려면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아 나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본적인 것만 잘했더니 아 어느새 나름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학점이.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기본적인 것만 잘하시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로 수강신청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할 건데요. 일단 수강신청 전에는 강의계획서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강의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수강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학수번호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확인을 하는 부분이 어 이 과목은 팀플이 있나? 과제는 얼마나 있지? 이런 걸 많이 확인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짰는데 내가 팀플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아 이제 이 학기는 그냥 피를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짜실 때도 강의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에 대한 지식은 비단 강의계획서 말고도 클루사이트라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선배들 선배들한테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클루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대생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의에 대한 평가나 리뷰를 남기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체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있고 아니면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식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자신이 어떤 강의가 더 잘 맞는지 그런 걸 고려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헬 강의가 있고 꿀 강의가 있어요. 헬 강의 같은 경우는 정말 해야 될 게 많고 좀 내용이 어렵고 하지만 남는 거는 좀 많은 그런 수업이고 꿀 강의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건 적고 내용도 쉽지만 듣고 나면은 내가 뭘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수업이에요. 근데 둘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같은 등록금 내고 듣는 건데 나한테 좀 남는 걸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헬 강의라고 불리는 것도 조금 듣는 편이지만 그런 강의 스타일이 자신한테 맞지 않는다면 한 학기 동안 진짜 힘들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한테 잘 맞는 강의를 찾아서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는 일단 A뿔로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 이 과목은 그냥 B뿔만 받아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B가 떠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차라리 C뿔을 받으면 재수강이라도 할 수 있는데 B는 재수강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학점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도 자기가 A뿔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말로만 A뿔 받아야지 나 A뿔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겠죠.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정말 내가 특출나게 잘해야 A뿔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A뿔을 받는다는 거는 특출나게 잘해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 많아서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다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없을 때 받는 게 A뿔이에요. A뿔도 상대평가에서 A뿔을 받으려고 해도 그냥 그 반 수강인원의 3분의 1 안에만 들면 되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나는 A뿔 받을 수 있어. 전 과목 A뿔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필기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가 필기를 한 것보다 알찬 교재는 정말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필기를 빌릴 수도 있지만 필기는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자기가 스스로 필기를 해야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어떤 걸 강조하셨는지 이게 어떻게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그런 걸 기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필기를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필기를 다 빌리고 다니면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필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그리고 수업 방식에 잘 맞는 필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손 필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수업 방식에 따라서 나뉘는데 가령 수업 중에서 교수님께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 얘기를 하고 계시다가 어느새 요리 얘기를 하셔서 아 이거는 여담이구나 하고 안 적고 있었는데 어느새 역사 얘기로 돌아와 있다거나 그런 구분 없이 돌아와 있다거나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의 말을 어느 정도는 다 받아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노트북을 가져와서 필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 속도도 적당하시고 PPT로 그냥 핵심만 집어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손 필기를 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업 방식에 따라서도 필기 방법을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새내기고 새내기는 정말 행사가 많죠. 행사도 많고 뒷부리도 많아요. 그래서 뒷부리가 많으면 늦게 자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수업에 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졸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졸기 전에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녹음을 자기가 필기를 하다가 빈 부분에 채워 넣는 식으로 하면 수업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학점을 결정지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4월 마지막 주는 중간고사 시험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공부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중간고사 전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더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늦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일주일 전을 시험공부 기간으로 잡는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험기간에 과제 제출 기한이 겹쳤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시험공부하는 기간이 3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전주 주말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절규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기에 만약에 3월 말까지 과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이제 개강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무슨 과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월 말까지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면 아 지금 시험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과제야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3월 말에 과제가 있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4월 말에 과제가 몰리면 절대 그걸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정말 날 밤을 새면서 피를 토하면서 과제랑 시험공부를 모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과제를 일찍 해놓는 게 나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저런 수업이 있을 경우 과제 제출 기한이 시험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한이 아니라 자기의 자체적인 과제 제출 기한을 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공부 기간은 그냥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고 과제를 미리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잘 안되겠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정말 기본적인 노력만 있으면 학점을 잘 받으실 수 있지만 몇 가지 학점에도 운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시험 배치 경우인데요. 이렇게 남 시험이 5개라고 말씀하고 계신 학생이 있는데 5개의 시험을 본다는 게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수능 때도 하루에 5개씩 시험 봤는데 뭐가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저랑 동기들도 처음에는 시험이 하루에 한 4, 5개 되더라도 어차피 고등학교 때까지 하루에 그렇게 봤는데 별로 그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게 그게 힘든 이유가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실 때 아까 말씀했듯이 시험 준비를 일주일 전에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 안에 모든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과목씩 마스터를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하루 안에 모든 과목의 공부가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시험의 모든 공부가 마무리되는 날은 시험의 전날 혹은 시험 전날 새벽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일 치는 과목이 5개야. 그러면 그 5개를 모두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개의 시험에 몰린 사람과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시험이 하나씩 있는 사람의 학점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표를 짤 때 미리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나는 수요일 공강 만들 거야. 그래서 다른 날 빡세게 들어야지. 이렇게 짰다가 하루에 몰려서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팀플인데요. 팀플 구성원을 자율로 짜게 해주시는 교수님도 있지만 정해서 배정을 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팀플 구성원과 자신의 성향이 맞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영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팀플 과제 잔혹사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걸 보면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런 게 그냥 재밌자고 만든 건가 보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열심히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이 학교까지 왔으면 다들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닐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도 프리라이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프리라이더가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프리라이더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업을 할 때 교수님께서 자기가 이런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팀플 조를 짜야 되는지 생각해봤다. 그래서 조를 짜기에 최적화된 인원이 3명이라고 생각해서 3명씩 조를 짜겠다고 해서 3명씩 조를 짰는데 2명이 프리라이더가 되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팀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그 분량을 정말 처음에 확실히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맺고 끊는 자세가 분명하게 해서 엄격한 팀플을 정말 좋은 팀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학점이 랜덤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나랑 친구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나는 너무 못 받아서 뭐야 이 수업 왜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친구야 너 학점 뭐 받았니? 나 1풀 나왔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무슨 기준이지? 싶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수님한테 열심히 메일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 몇 가지 팁 같은 것만 조금 덧붙여 드리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통학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학교 옆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집에서 지하철 타고 통학을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통학하고 그런 분들은 지하철에서 쓰는 시간이 은근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하기에 적합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처음 보는 부분보다는 미리 봤던 부분을 복습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녹음해놓은 거를 가면서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선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짜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인문계 캠퍼스에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교양관에서 내가 1교시를 교양관으로 넣고 2교시를 교육관으로 넣으면 여러분이 다리가 찢어질 거예요. 15분 만에 이동을 하기가 정말 힘들고 가령 1교시 교수님이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교수님은 5분 정도 늦게 끝내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짜실 때 이런 동선도 좀 주의해서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시험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시험이 6교시다. 그런데 내가 밤을 올라잇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시험이 1교시와 6교시에 배치가 돼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교시 수업 때문에 그 전날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밤을 샜어요. 그래서 1교시 시험까지는 쳤는데 6교시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도 잠을 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신 6교시 시험 시간에 잤어요. 문제가 7문제였는데 7번 졸고 그래서 시험을 정말 아름다운 시험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잠도 자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때 공부하시면서 예상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문제가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하면 예상문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미리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게 나을 것 같다거나 그런 걸 찝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동기들이랑 어떤 부분이 나올 것 같은지 제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 5개를 찝어서 내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문계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인문계 캠퍼스이기 때문에 인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먼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공부할 때 사람이 보이면 안 된다. 사람의 존재가 안 보여야 되고 칸막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중앙광장 지하 열람실이나 중앙도서관 제2 열람실 아니면 문과대생 같은 경우는 문과대 서관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은 시험 기간에는 정말 꽉 차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개타는 게 중요하겠죠. 아니면 나는 공부를 할 때 사람이 많이 보여야 된다. 사람이 많이 보여야 자극이 되고 좀 탁 트인 공간이 좋다. 그러시는 분은 100주년 기념관 제가 이런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오타가 났는데 다른 부분도 한결같이 오타가 났어요. 하지만 사실은 100주년 기념관이고 100주년 기념관 4층 대열람실이 자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보이고 공부를 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노트북이 없어 그런데 컴퓨터가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100주년 기념관 1층의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자유롭게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내기 생활하면서 봄이고 날씨가 참 좋다. 그래서 봄바람을 맞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학관 신관 옥상의 하늘 정원이 참 좋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정보를 교환하면서 스터디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은 중앙도사관과 100주년 기념관의 그룹 스터디 룸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계속 하시다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지파, 나는 백기파 이런 게 생기거든요. 다들 그런 게 생길 거고 저는 백기파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배워간다는 재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좀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열심히 새내기 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공학번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손정우 학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원래 장래희망이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속된 말로 잘난 척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그 커리어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후등생의 학습 전략 노하우라고 되게 이름은 거창한데 속된 말로 그냥 꼼수입니다. 그런 거 이제 어디서 듣지 못하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면 틀림없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차례는 이렇고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손정우라고 하고요. 이제 4학년 1학기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원래 이 성적으로 여기 초빙이 되었기 때문에 제 성적을 공개하는 게 조금 더 잘 믿으실 것 같아서 제 성적표를 넣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제 1학년 1학기 성적입니다. 제가 출석도 다 하고 시험도 다 봤어요. 여러분 학교 이제 다녀보면 알겠지만 시험 빠지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성적이 2.8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2013년부터 2014학년이 제가 2학년이었거든요. 이때부터 보면 계속 4.5를 받았어요. 이때 4.47인데 이거는 재수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과목이 A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일반 물리 실험을 재수강했거든요. 재수강을 하면 A가 끝입니다. A불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47이 나왔는데 일단 2학년부터는 계속 4.5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믿음직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법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굉장히 상투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는 별로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인터넷 봐도 다 나오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많이 듣는 말일 거예요. 수업 열심히 나가라. 졸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4.5를 받았는데 4.5를 계속 받기하고 한 학기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 받으려면 공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70%, 정보 20%, 센스 10이라고 했는데 이 센스가 쉽게 말하면 센스고 속된 말로 하면 눈치예요. 눈치. 눈치가 있어야 성적을 공부를 조금 하고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보다는 이 정보랑 센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거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책 보는 거 잘하잖아요. 계속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남매 제안은 이공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공계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오시면은 미적이랑 일물, 일화, 일생 이런 거 하는데 일생은 저도 안 들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은 생명공학부, 생명과학부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알아서 공부하시고 미적부는 물리, 화학 다 기출만 파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센터 가시면 선배가 알려줄 거예요. 이런 것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센터 가면은 무조건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요령 크게 4개가 있어요. 이게 자필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작성한 건데 이 한 페이지를 이렇게 쫙 써야 되고 이게 한 실험입니다. 이게 대충 쓰면은 한 10페이지 넘게 나와요. 한 20페이지 안쪽으로 그러면 한 학기에 이런 실험이 한 9개가 됩니다. 1학점짜리가. 그리고 생명공학, 생명대 분들은 아마 일반 화학, 일반 생물 미적도 할려나 아무튼 보고서를 일주일에 9개인가 써야 돼요. 이런 거를 6개에서 9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고요. 중요한 거는 글씨체 사진 참고 문안 결과 분석 근데 글씨체는 원래 점수가 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글씨체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글씨체가 중요한 이유는 왼쪽은 제가 쓴 거고요. 저도 악필이긴 한데 최대한 노력해서 이 정도는 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상식적으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읽어보지도 않겠죠. 제가 채점자라도 절대 안 읽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러분들 보면은 악필로 써놓고 나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학우들이 글씨체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들 때 실험할 때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보고서도 여러분이 써보면 알겠지만 길게 쓰는 게 좋습니다. 원래 내용은 안 들어간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이 보고서를 보면은 길게 쓰면 노력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넣으면은 같은 내용이라도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림을 안 그려도 돼요. 원래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차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사진이 있으면은 그냥 사진만 이렇게 탁 첨부하고 이렇게 이게 뭐다 이렇게 써주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며칠 지나면은 자기가 뭐 했는지도 까먹어요. 원래 여러분 저기 뒤에 문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강연을 들어도 저 문 나가면은 다 까먹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기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문은 원래 참고문은 쓰라고 잘 안 해요. 그리고 원래 지정된 규칙이 있는데 뭐 스타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굳이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썼다는 것만 보여주면은 내가 이 정도 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은 내용이라도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할 때 딱 그래프를 봐. 이건 또 제가 실험한 건데 그래프가 원래 이 점이 이 아래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거기 핸드폰 만지고 있는 학생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데 원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험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실험이 제대로 안 돼야 더 보고서를 쓰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신의 장점이랑 단점을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단점을 말하는 게 더 쉽죠? 거울만 봐도 바로 단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험이 잘 된 이유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실험이 안 된 이유를 찾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오차가 나왔는지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인터넷을 참고하면 됩니다. 매우 귀찮고 보고서를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쓰면은 인터넷에 올려서 팔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어쩔 수 없이 동그라미 처리를 했는데 자동완성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은 딱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 물리 아마 일반 물리 듣는 친구들은 매주 이 그림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고려대 무슨 보고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보고서가 딱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과 보고서 하나 쓰는데 한 5시간, 6시간 정도 잡았어요. 근데 잘 참고만 하면은 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백기라고는 안 했어요. 백기면은 다른 친구들도 같이 백기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이제 또 돈을 좀 내야 돼요. 하나에 한 500원에서 비싼 건 3천원까지 하는데 이런 거 돈 안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해서 에이블 나오면은 그게 이득이죠. 그 다음에 시험 공부 요령 뭐 이것도 어차피 나가면 다 까먹는데 이 공개는 숙제가 많아요. 숙제만 잘해도 A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보수적으로 A라고 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A뿐은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잘 풀고 이것도 제가 복사해놓은 거거든요. 시험 대비 위해서 숙제를 제출하면 다시 안 돌려주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돌려줘도 되게 늦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복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험 전까지 계속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는 눈으로 풀어서 암기하세요. 이 공개 과목은 이해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암기해도 충분히 에이블 받습니다.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솔루션이라는 거는 해답지예요. 해답지. 여러분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런데 해설이 안 써있죠. 연습 문제가. 그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세탁해서 선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 이거 주최하는 데가 대학교육 개발원이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 중에 KUPT 학습 도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저번 학기에 연력학 과목을 튜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 책자에 나왔는데 여러분 아직 학교 메일 없죠? 포탈 아이디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입학을 한 다음에 학교 메일을 확인해 보면은 아마 메일이 와 있을 겁니다. 메일을 주죠. 그러면 그 과목을 확인을 하고 자신이 듣는 과목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튜터가 A 이상 받은 선배가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도와주는데 숙제 시험 대비 기출은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되긴 하지만 그거는 알아서 문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루라고 수강평가 사이트예요. 여기 가시면은 어떤 과목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포탈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수강신청이 아마 2월 말이죠. 6월 말인데 그때까지 아마 아이디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터를 가서 친한 선배를 만든 다음에 클루 아이디 좀 빌려달라고 밥 한번 사달라고 하고 커피 하나 보은을 하면서 아이디를 좀 빌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했던 꿀강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클루 예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매 시간 시험을 보고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건 아닌데 제가 저번 학기에 들은 과목의 평가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잘 써주셔서 제가 캡쳐를 해서 왔어요. 족보는 없고 성적에 전부 플러스를 붙여주십니다. 거의 전부라고 나와있는데 거의 아니에요. 다 플러스 붙여준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과목을 위주로 듣는 게 여러분 성적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조언인데 사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기타 조언은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군대를 꼭 갔다 오세요. 군대를 갔다 와서 철 드는 게 아닙니다. 철 없는 시기를 군대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라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입학을 하면은 남학생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철이 더 빨리 들거든. 그 때문에 철 없는 분들은 빨리 군대를 다녀오는 게 성적에 좋을 겁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와서 원래 1학년 1학기 때는 성적이 되게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수강도 하고 아까 B가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안 좋은 성적인다. 재수강도 안 되고 하셨는데 제가 B를 받았습니다. B랑 B풀. 재수강도 안 되고 학점만 깎아먹는 그런 과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새내기 때 들어오면은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점도 잘 받아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명 있긴 해요. 과에. 근데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은 정신건강이 굉장히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노는 걸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 거 다 놀고 공부도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과목을 조금 들으세요. 그래서 이 공장 받는 학생들 있나요? 이 공장 한번 손들어 볼래요? 아직 발표가 안 난 건가? 뭐 아무튼 이 공장이라고 알죠? 이 공장 몰라요? 이 공장 왜 모르지? 아무튼 학교 4년 동안 여기 다 문과 아니죠? 이과도 있죠? 아무튼 이 공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공장이 4년 동안 학비 전액을 다 대주는 거예요. 공과대학 기준으로 한 학기에 48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년 하면 뭐 거의 4천만 원 되죠. 근데 1학년 때 엄청 많이 잘립니다. 기준 학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 공장은 또 유지 조건이 최소 12학점이에요. 근데 이 공장을 받는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놀고 학점도 잘 받고 싶으면 가능하면 6학점 이하로 듣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학점을 이게 저는 17학점을 들었어요. 17학점을 듣게 되면 노는 거랑 학점이랑 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4.3 받은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2시, 3시까지 놀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학점을 조금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수강이랑 F는 원래는 저 때는 기록이 안 됐어요. 성적표에. 근데 1, 4학번부터는 이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수강이랑 F는 없는 게 좋습니다. 하면은 인생의 5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수강을 해도 A플로는 안 되고 저도 아까 그래서 4.5가 아니라 4.47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고 싶으면 학점을 포기하던가 아니면은 조금 들어서 그것만이라도 A블이 나오던가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에 아주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제가 원래 이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여줬는데 가능하면 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적으로나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고 근데 저는 이런 조언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준 두 선배한테 큰 박수로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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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